그동안 상황이 워낙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인 겁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문제, 건강상의 문제가 지금 현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시게 되면 탑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 가장 중심에 가장 주요 주제가 고위급 미국의 민주당이 바이든 후보가 없는 미 대선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기사가 가장 메인 뉴스네요. 그리고 항상 외신을 다룰 때는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걸 보고 그다음에 한국 기사를 비교를 해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이게 충분하게 알려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민주당의 고위급 몇몇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도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는 것이 시간의 문제다. 타이밍의 문제다. A matter of when이니까 언제가 문제일 뿐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계속 여러분들 완주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아주 큰 폭으로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한 신문에 잘 요약해서 정리했노. 바이든 사퇴 초일기에 들어가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등을 돌리다. 그 옆에는 오직 아내만이 있을 뿐이다. 사퇴 압박의 바이든 이러면 주말 중에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중도 하차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결과를 보면 바이든 사퇴 초기는 오바마가 그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하던 오바마가 바이든이 출마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정치적으로 상당한 우군에 해당했던 전 하원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심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동안은 뉴욕타임스나 CNN 같은 상당히 진보적 책재가 강한 주류 언론들이 바람을 불어넣고 그다음에 불을 때웠다고 하면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주요 정치인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마 좀 불리한 모양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군들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돈이 안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누혐퍼시아,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지니아, 메인 등 4년 전에 완성을 거뒀던 곳에서도 바이든이 밀리는 거고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보다도 경쟁력이 뒤로 미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돈이 안 들어오네요. 7월 모금액이 지난달 모금액 5천만 달러, 694억 원의 절반인 2,5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딱 비교를 해보게 되면 테슬라의 지배주인 일론 머스크가 7월부터 시작했으면 돈을 얼마를 쏘는 겁니까? 386억 원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론 머스크 혼자서 2,500만 달러 정도를 돈을 주는 겁니다. 매달 어마어마한 거죠. 7, 8, 9, 10, 한 4개월이게 되면 1,600억 정도를 도널 트럼프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바이든이 그 정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계속 광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 광고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그럼 헤리스를 지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미국의 아주 저명한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는 이렇게 지명하고 떠나는 경우에 민주당은 비민주적 후보 결정에 따른 비판에 측면하게 될 것이다. 대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주 단위에서 다 결정해가지고 대의원을 다 선정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당대에서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후보 수락전서를 듣게 돼 있는데 그런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겠네.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보시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주말 정도에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러면 이번 주말 중 대선 중도 하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네요.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관계자 3명을 인용해서 펠로시 전 의장이 민주당원들과 일부 하원 지도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심하는 데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AI 함께 질문을 던져보니까 현지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언론 보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봐가지고 그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